자, 250은 쉽습니다. 내가 한 천, 아, 150? 180? 180까지는 해봤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렵진 않겠지만은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자,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TV 함께하는 게스트라이셨입니다. 이번 미션은, 어, 200이하로 플레이하기 200 올라갈때마다 500원 차감 간호라했습니다 200으로 가겠습니다 메인이 안녕 늦은시간에 야 종종 못봤는데 테란인가 종종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를텐데 마우스로만 마스터하기 괴롭히지마요 일단 침착하게 가자 일단은 적은지 뭔지도 몰라 정찰부터 가야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 이게 흔드는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저한테 미션을 걸 때 가장 치약인게 뭐냐면 말하는거 특정말을 해라 이런거 있잖아 말하는거랑 손빠르기 느리게 하는거 진짜 못해요 차라리 빨리 말하고 빨리하는건 잘하는데 진짜 못해 말을 뭐 반말하지마라 이런 미션있잖아 그런거 진짜 못해요 한글로만 말하는거 원래 빠르게 흔들던 그런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어 빨라진다 잠깐만 적을수도 있잖아 아씨 잠깐만 토스인가 난 테란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3연속 테란은 좀 아닐수도있고 왔기도하고 5초마다 찍가능하냐고 아우 테란이네 5초마다 계속 찍찍거려야되 찍찍찍 이러야되는거 아니에요 대럭더블은 아니였으면 좋겠다 아씨 오늘도 총찰이 안되는 이틱글라쭈 이거 닥트로 빨리 끝내자 길게 가면 못해 나 길가면 못해 이거 지금 이것도 힘들거든요 지금 제 손에 땀차고 있는데 길게 가면 못합니다 자신없어 빨리 끝나 어 슬슬 올라간다 아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침착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너무 어렵다 대럭더블 아니죠 어허허 살았다 대럭더블 아니면 되있어 못올라가요 어차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빨리와 아직 APM 여유있어 그윙 말을 못하겠냐 왜 이것만하면은 손을 느리게 하면 말도 느려진다니까 미쳐버리겠네 와 진짜 몇년동안 이 이 짓을 하다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거야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우 답답해 괜찮아 괜찮아 이티야 괜찮아 답답해도 괜찮아 답답해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 침착해 이티야 어 팔로 막힘? 망해 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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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팩이네? 설마 투팩 말 아니면 될 것 같아 말이 왜이렇게 많아 나 인구수 막혔는데 삼백은 어떻게 넘냐구요? 일만 누르시면 넘는거야 다크 남은 때까지 버틸 수 있니? 아 이거 컨트롤을 하려면 이백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침착하자 이티야 탱크를 잡아 자 못했어 이백 안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다 진짜 깨 도대체 점심 빨라 지는데 특징 아 노래 틀면 빨라져 안 돼 노래 끌까? 신나 신나야 되니까 좀 노래 틀긴 간다 받쳐 왔으면 이겼다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줘요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요 빨리 니마 빨리 나가요 빨리 밖으로 나가 빨리 왜 안나가 이이이이이 나가 빨리 드라곤은 못가요 마인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니마 병원 다 죽었는데 운영한다고 에반데 빨리 나가요 마이올 루야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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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허 안나가는거 왜왜 안나가 지금 빨리 나가 이이이이이필 떨어뜨려 17킬인데 안나간다고 18킬인데 안나간다고 야 너 시청자냐 왜 안나가 빨리 나가! 야! 방송 듣고 있니? 아 이 정도면 나가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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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PM 올릴 필요 없어 APM 올릴 필요 없어 침착해 APM 올릴 필요 없어 어 안마당 죽었다 안 나간다고? 이걸 안 나간다고? 와 심했네! 아 잠깐만 이걸 안 나간다고요? 아니 뭐지? 시청자인가? 아 이게 평소 같으면 그냥 나갔는데 왜 안나가지? 이걸 안 나가고 게임한다고? 대박이네 보통 나가는데? 몰래 멀티 있나 봐 진짜로 체크해야겠다 야 안나가는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다크 20킬 했거든요? 웬만해선 제가 안지는데 안나가는 이유가 있을거야 제발 나가줘요 아 방송보는거 아니면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방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틀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안당하는 수준인데 이틀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안당하는 수준인데 방풀 아니야? 이건 백파방풀 아니야? 이건 백파방풀 아니야? 서찌찌님이에요? 흐헤헤 리얼로? 안돼 그러지마요 사장님 그러지맙시다 그러지맙시다 아씨 제가 불안해 아 자꾸 여기서 아씨 160까지 올라가네 자꾸 아무것도 안하는데 하아 아 아 이틀 에이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 진짜 떨어뜨려 떨어뜨려 일부러 떨어뜨려 몰래 몰래티 없는데요? 진짜 이거 그냥 오기로 안나가는건데? 이 정도면? 와아 미쳤다 진짜 나한테 왜그래? 너무한데? 이 정도면? 이거 악감정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안하거든요? 진짜 왜그래요 마당도 없잖아 일꾼도 없잖아 갑자기 안나가는 이유가 뭐야 새벽에 새벽에 그시 나 시간이면 이해라도 해 새벽에 무슨짓이야 차라리 잠을 자겠다 씨 이거는 진짜 말 안되는데요? 나 진짜 이해 안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 상황인데 그치 나도 해 나도 해 씨 어 풀렸다 내가 필요한가? 나는 전체를 말한다 나는 전체를 말한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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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설마 막 리콜 데뷔하고 있다고? 진짜 엘반데 에이 니바 나갈 때 됐잖아요 아 아 진짜 왜그래요 상 미션 상금 좀 타자 간다 이건 이건 나가겠지 설마 막 드래곤볼 하는거 아니죠? 갑니다 레츠고 후루루루루루 씨 진짜 이거 이 역 이 악물고 막겠다고? 헉? 이거 사실 손에 뼈 탱크랑 이렇게 있잖아 이거 안 나간다고? 이거 안 나간다고? 아아 아아 아직도 안 나간다고? 아 굉장히 가난하네요 지금 현재 막 다른거 할만한 여유가 없을걸?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콜 이제 들어오면 끝나요? 님아? 아 이거 안 나간다고? 본질 SCV가 한 부대도 안 돼 보이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요? 너무한거 아니야? 저격 수준인데 진짜로? 저격 수준인데 진짜로? 저격 수준인데 진짜로? 가 가 가 가 와 진짜 아직도 안 나간다고? 와 진짜 안 나간다고? 아니 아 아직도 안 나간다고? 아니 이걸 버틴다고? 마인 대박까지 터졌는데 이거 안 나간다고? 이걸? 이걸? 탱크가 없는데? 이젠 나가야죠? 리마? 아 나갔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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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휴 야 왜 불안하게 안 나가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배틀 크루즈 뱅 배틀 크루즈 배틀 크루즈 로비